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여 년 만에 6%를 돌파했습니다. 글로벌 긴축가속화로 연내 7%를 넘어서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. 윤다혜 기자입니다. 국내 주요은행이 한도를 늘리는 등 대출문을 개방하고 있지만, 금리만큼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KB구민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, 5년 고정금리형 혼합금리는 연 4%에서 6.01%를 기록했습니다. 주담대금리가 6%대를 나타낸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. 우리은행의 우리원 주택대출이 4.12%에서 6.01%로 금리상단이 6%를 넘어섰습니다.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의 주담대금리상단도 각각 5.947%, 5.82%여서 조만간 6%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. 또 금리 상승 속도를 감안하면 연내 7%대도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7일 기준금리를 25BP 올리며 제로금리 시대를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연내 6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.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그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기준금리가 2%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간식도 나오고 있습니다. 한편 시중은행들은 최근 들어 가계대출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. 중단했던 상품 취급을 재개하고 한도를 다시 늘리는 등 정부가 집값과의 전쟁을 벌이는 동안 자제해왔던 영업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. 하지만 금리 고공행진에 따른 이자 부담이 문턱으로 작용해 이전과 같은 대출 수요가 나올지는 의문입니다.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.